상당히 중요한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 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2대 총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규모에 대해서 다양한 주계치가 나옵니다. 주계치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 주계치를 왜 내가 일일이 다루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한다는 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방송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납득이 됐을 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죠. 이제 오늘 다양한 주계 방법을 썼는데 이 제야 전문가의 주계 방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사전투표에 사용된 조작규칙을 차단해서 그 조작규칙을 가지고 가짜와 진짜 사이의 격차를 내서 여러분들 주계를 하는 겁니다. 사용한 원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수고 그리고 사용방법은 조작규칙을 발굴해내서 조작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가짜 그리고 조작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복원한 후보별 득표수 진짜 사이의 차이를 구한 것이 그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거의 최종적으로 확정한 조작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서울특별시 여기서 사라는 것은 사전투표에서 오는 3명당 한 표씩의 위조투표지를 지역구는 더불당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4장 서울시 부산광역시는 6이라는 것은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대구광역시의 10이라는 것은 사전투표소에 9명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권역별로 가장 많이 사용한 조작값입니다. 그래서 4는 3 플러스 1 6은 5 플러스 1 10은 9 플러스 1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 사전투표 조작수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282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별 전체 조작수의 평균값은 5.59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자료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조작이 68만 표 기타 조작이 만 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추계가 되고 사전투표자 수 그 다음에 선거인 수 관내 투표율 관내 투표율 이런 부분이 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이 자료를 보시면 결론이 가능할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22대 총선입니다. 선거인 수가 4,428만 명, 사전투표자 수가 1,384만 명,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율 선거인 수 기준으로 31.28% 실제로 25.69%를 31.28%로 부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풀렸나 5.59%만큼 부풀렸나 5.59%만큼 부풀렸나 5.59%만큼 부풀렸나 5.59%만큼 부풀렸나 5.59%만큼 부풀렸나 5.59%입니다. 이게 이제 선거인 수입니다. 기준. 그리고 이 기준은 투표자 수 기준입니다. 투표자 기준으로 17.87% 그래서 최소 247만 표, 최대 287만 표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더블당 후보에게 투입한 걸로 보인다. 이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의 결론입니다. 22대 총선에서. 그러니까 선거인 수 기준으로 5.59%를 부풀린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당에 오신 분에 비해 가지고 선거인 수 기준으로 5.59%만큼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발표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럼 표수로 이야기하게 되면 247만 표 가운데 287만 표 사전투표 수만 한정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럼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얼마를 안 갔냐. 그거는 실제 선거인 수 기준으로 21.98%를 28.69%로 부풀려 가지고 4.71%를 부풀린 것 같다. 사전투표율을. 표수로는 207만 표에서 208만 표 사전투표자 수만. 그리고 여러분들 20대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 이게 잘못됐네. 대선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잘못됐습니다. 총선입니다. 총선. 20대 총선. 2016년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울 만한 방법이. 가만히 계십시오.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여러분 20대 총선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게 되면 그건 91만 표에서 93만 표 정도. 사전투표만 고려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20대 총선입니다. 2016년 동안 91만에서 93만 표. 2020년 4.15 총선에는 207만 표, 208만 표. 그다음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는 247만 표에서 287만 표. 사전투표만. 사전투표만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도출한 방식은 이와 같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찾아낸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다른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복원한 다음에 가짜와 진짜 사이의 격차를 구하면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들 추정하는 방법은 다른데 이 경우는 권역별로 조작값, 조작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한 규모를 권역별로 다 구한 다음에 그걸 다 합산해 가지고 여러분들 277만, 282만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렇게 이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277만 이제 이게 282만 표 이렇게 나온 것은 여러분들 거소선상, 재외국민, 관내, 관외를 다 합친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유권자 의식조사를 가지고 추계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 양일사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가지고 추계하신 분도 계신데 이 방법은 선관위가 발표한 사후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가짜 그다음에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복원한 진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가짜 빼기 진짜 가짜 빼기 진짜래서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지금 득표수가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 사회가 다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넘어가니까 뭐 이제 이런 선거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계속되니까 참 나라가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렵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행사를 100번 하더라도 뭐 아름다운 선거가 어떠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아름답고 여러분들 그거하고 관계 왜 모두 다 전산조작을 하니까 이렇게 이 직원들은 또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직원들은 진짜 아름다운 선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름다운 선거라고.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선거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뭐 이거는 과학이고 이거는 과학이고 지금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서울시 선관위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과학은 그러나 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은 이렇게 조작이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지금 한국은 후기 조선사회와 같이 과학을 안 믿으니까 과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금 돼가는 거예요. 과학을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과학을.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 사회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문제는 이게 이제 사전투표만 그렇고 그럼 당일 투표를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를. 왜 의심하게 됐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비례대표 득표수가 지역구 득표수보다 당일 투표에서도 적은 겁니다. 체계적으로. 한두 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지역구 득표수하고 비례대표 득표수가 현재한 격차가 나는 거예요. 몇 천 표씩. 그럼 지역구에 더 많이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만 선거인수 규정으로 대략 한 2.23% 정도. 그러면 그 표수가 대개 98만 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 사전 287만 표 당일 98만 표 정도를 더하게 되면 386만 표 정도가 나옵니다. 당일까지 합치면. 당일은 확정된 게 아니고 사전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검증을 했으니까 당일은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지역구의 당일 투표의 득표수가 항상 비례대표수보다 몇 천 표 많으냐 이야기죠. 이제 앞으로 그거는 계속 이렇게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정확한 답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분석하면서 찾아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의 130만 표가 왜 증가했는지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찾아낸 것이 아, 이 당일 투표도 이상하다. 당일 투표도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당일 투표에서도 지역구 득표수가 항상 비례대표수다. 몇 천 표가 높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역 빼기 비례가 항상 당일 투표수다. 마이너스 2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일 투표도 손을 좀 댄 모양이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 이제 노력하더라도 다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덮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선거 때마다 예론 조작해서 분위기 고향하고 득표수 만들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아름다운 선거, 기똥찬 선거, 훌륭한 선거 이렇게 하면 언론들 다 받았을 거고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그냥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나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결과로 이제 권력이란 것이 결국은 교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뭐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걸 이제 각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 정부 하에서 4월 10일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병곡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병곡점을 제가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선거 사기가 제도화된 나라가 되는 그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손해한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당일 투표까지도 손을 댄 것 같다. 당일 투표 손을 댔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더 앞으로 부가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고 국민들 대다스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그런 권리를 국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이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돈인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정치 권력이 제어가 안 될 것이고 정치 권력이 제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딱 두 가지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럼 뭐 지금 1억 갖고 있으면 돈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개선할 그런 세력이나 이런 것이 지금 볼 때는 너무나 빈약 모두가 다 자기의 이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의지가 없는 겁니다.